아까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승복 선언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전 대표 측 지지층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한 바 있습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예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 때도 나왔던 내용이라서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법적 분쟁으로도 번질 듯할 것 같아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이게 가처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 경선 과정에서의 무효표 처리와 관련해서 이 전 대표 본인이 아니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당원이 신청인 적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화될 예정인데 일단 그 단계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무의는 일종의 당내 재판부라면 이 당무의 결정에 불복해 일반 재판인 법원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인데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당내 민주주의, 당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조치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임이 명백하지 않는 한은 당의 의사결정을 되도록 존중하려는 태도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각각 단계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바대로 효력정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이낙연 캠프에서도 이 가처분 신청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캠프에서 뭐라고 말할 건 아니다. 이건 일부 지지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를 봤는데요. 이 경선 불복 논란 매듭을 지어야 될 텐데 이재명 대선 체제로 전환이 될까.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체제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민주당 관례상 따르면 이낙연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으로 따르면 아마 원팀이 힘들어서 이것도 관례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이낙연 전 대표는 워낙 경험 많고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례상 이런 경선을 거치고 특히 말하자면 차점으로 경선에서 떨어진 분은 선대위원장을 맡든지 캠프에 가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관례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름을 거기다 거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못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튀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층들의 어떤 가처분한다거나 이런 데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나서서 말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두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불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경선 과정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을 보고 지지층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지만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면 중도층으로 확장하고 또 중도 쪽의 상징적인 인물을 영입하고 할 거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대장동 사건을 거치면서 본인의 위치가 불안하고 흔들리게 되니까 후보 수락 연설도 대단히 강하고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런 식의 센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화학적으로 같이 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지 결국 이 목숨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